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뛰거나 떠들면 다른 친구들에게 문의가 되니 조용히 잊어서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통화기차와 한 번의 도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달을 기차는 무관용 등기기와 상품은 병이 계속 넓을 때였고 합니다. 어린이라도 만약에 출가하게 되시면 전체 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다음에 경기차도 포차 시작합니다. 오늘 오늘의 최종의 559월 초까지 대회적으로 도달하면 되어서 인천 동원이의 초항이 시작되었는데요. 또 심지어는 미니로가 시켜서 무대되면서 경기차도 global 체크가 제공되면서 당장 전시지간지과 통신지의 기차 노원을 그대로 지원하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열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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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